안녕하세요. 보석향토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기시장입니다. 제가 매일시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매일시장에 정육점을 하고 있다가 군에서 오일시장 새로 증축을 해서 공모전 모집이 있어서 그 공모전 응모를 했다가 저희 아이디어가 채택이 돼서 저희가 하게 됐어요. 저희가 그날 도축한 한해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루 지난다든지 하는 고기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고기 비빔밥이 저희가 그날 그날 도축한 것을 사용한다고 알려져서 많이들 찾으시고요. 싱싱하고. 되게 보면 유케라 해서 양념을 해서 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생 그대로 따로 접시에 담아서 드리고 있어요. 식의식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성이 특화된 녹돈 그리고 한우 이걸 주제로 해서 생고기 비빔밥이라든지 녹돈 주물너비라든지 도가니탕, 갈비탕, 돌판 비빔밥, 한우 국밥도 있고요. 오진선님 반갑게 하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를 할 때는 있지만 변함없는 맛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신선한 야채라든지 상품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성 오시면 저희 보성 식의식당 많이들 애용해 주세요.